샵에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거에요? 이쁜미! 트윗! 근데 두 분 다 생얼인데? 생얼인데? 우리 생얼이 예뻐요. 우리 생얼 화산보다 더 예뻐요. 몰라요? 진짜 모르는거에요? 아 진짜 이상하다. 진짜 아울러. 사실 아이돌 다 그래요. 생얼이 진짜 다 예뻐요. 아니 머리가 진짜 이렇게 생머리인 사람 너무 부러워. 좋아서? 응. 맞아. 뭐 염색을 안했어. 안해도 예쁜데. 안해도 예쁜데. 들었어? 들었어? 안해도 예뻐. 운기야 들었어? 운기야 들었어? 운기 항상. 맨날 운기가. 맨날 운기가. 고쳐있어. 매일매일. 염색하라고? 응. 운기야. 운기야. 운기야.